지금부터 17대 시도교육감 후보자에게 11대 교육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제 교육정책을 감독하고 시행하는 교육감의 선거는 어느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시의원, 구의원 후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교육감 선거를 20일 앞둔 오늘 시민들에게 교육감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는지 또 어떤 공약들이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경쟁교육 고통 해결을 하는데 유의미한 것인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또 교육감 선거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11가지 교육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은 후에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기자회견을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견문 낭독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장승진 정책위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지영 공동대표, 홍민정 공동대표 순으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교육 걱정은 2008년 창립 이후 교육감 선거 때마다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께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후보자 공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느 후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에도 교육감 선거가 연어 때처럼 관심과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걱정은 미래세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는 일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경쟁은 노, 배움을 오해하게 만들어줄 11대 교육공약을 제안합니다. 교육공약 제시에 앞서 사교육 걱정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8개 학교 교육 정책 경력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자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먼저 8개 교육 영역을 말씀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고통 해소 2. 줄 세우기 간행 해결 3. 수업과 평가 혁신 4. 진로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5. 책임교육과 교육기의 균등 6. 사교육 대책 7. 교 전문성 책무성 향상 8.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교교체제 이상 8개 교육 과제 가운데서 응답자의 40% 이상이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수립과 성적 출세우기 간행 극복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2019년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세와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나고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학생이 가반을 넘을 만큼 경쟁적 교육 환경이 부각되었는데 많은 시민들 역시 현재의 경쟁적이고 해결적인 교육현실에 깊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책임교육이 구현되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반응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교육 걱정은 창립 이래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행복 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정책을 구상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고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력을 집약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과 후보자들에게 11가지 교육공약을 이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공약. 학생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 교육을 책임집니다. 제1공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여 본연의 목적인 행복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학생 심리와 스트레스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 스트레스 지수 실태를 수행하고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 점검함으로써 학생 행복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제2공략, 한글 기초교육과 문외력을 학교가 책임집니다. 제2공략은 한글의 책임교육과 문외력 책임교육을 학교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교육 내의 한글 수업 시수가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음에도 학부모들은 불안 속에 한글 선행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시수는 늘었다 하더라도 교내 다양한 프로젝트, 독서기록과 같은 활동에서 한글의 사전 습득 없이는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내외에서 한글을 처음부터 배운다는 그런 전제하에 학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글 책임교육 정책과 한글 책임교육이 잘 실현된 그런 학교 사례를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부모가 한글 선행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불안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문외력 교육 특화 사업을 추진해서 한글 교육을 넘어 문외력 교육까지 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정책 구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힘과 놀이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대인관계, 사회성 발달 등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가자는 정책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권장 운동 시간은 5, 17세 아동의 경우 하루 최소 60분 이상이며 호주 보건부는 3, 5세에게 최소 3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놀걸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 안과 바깥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를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 공간을 보장하는 정책 및 체계를 담아서 놀이권 보장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약은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공교육 내에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에게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서 참여가 이뤄져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설에서부터 운영까지 재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또 수요에 따라서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높은 성적이 배움의 최우선 가치가 아님을 알리고 또 다양한 재능과 적성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며 누구나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심해진 상황 속에서도 학교 교육과 입시 제도는 여전히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서열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잘못된 제도와 간행도 여전하여 이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교육감의 주도 아래에서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차별 관행에 노출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함으로써 성적 차별 관행에 제동을 걸고 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성적 차별 예방 교육 컨텐츠를 제작 보급하여 전체 교사 및 학생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고입 경쟁으로 초래되는 초중등 교육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또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을 통해 되물림되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우선적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완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구별짓고 차별하는 교육이 아닌 경계를 넘나들며 함께 배우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도 교육감이 완수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고의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를 폭넓게 확충해야 합니다. 소수의 특권 학교만 선진적인 교육 환경을 누려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잘 조성된 교육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상향 평준화를 이뤄가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공약은 돌봄, 학습 결손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켜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약입니다. 현재 공교육에서는 학교 안팎을 연계해서 3단계 지원 체계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단계가 진행될수록 학교 내부에서 외부로 맡겨져 학교 내의 책임지도가 약화되는 구조입니다. 학교 안팎의 학습 지원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리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중충적 학습 지원책인 3중 학습 지원을 제안합니다. 수업 내의 학습 지원 전담교사, 또 교내의 다중지원 전문교사팀, 또 교외의 학습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8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상대평가를 넘어서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형 평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8공약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일체화하여 학생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공약입니다. 자기성장평가는 친구와의 비교가 아닌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장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성취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진단하고 단계마다 적확한 피드백을 교사가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 전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 변별과 선발 중심의 상대평가를 넘어 학생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학년별 획일적 일제평가 방식을 넘어서 수업한 교사가 직접 평가하고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별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다형 평가가 대부분인 현행 방식에서 다양한 해답을 찾는 논서수령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9공약입니다. 교사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원 역량 성장제를 도입합니다. 제9공약은 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임명 후 정년까지 평교사 자격 연수가 단 1회 1급 정교사에 불과하여 교원 자격 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직 경력 10년마다 직무 역량을 지속, 보수, 신장하는 교원 역량 성장제를 도입하여 교사들의 전문성과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위주의 교원 선출 방식은 뛰어난 교사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업, 면접 등 교원 역량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요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교원 공정채용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제10공약입니다. 초중고 수학교육을 혁신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10공약은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와 수포자를 양상해온 현재의 교육 방식을 극복하고 수학의 일정 성취도를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수학수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학구 급별로 수포자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대안을 연구하여 학교 현장에 반영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이를 교사에게는 물론 학생, 학부모에게도 예시평가 문항을 공개합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여전히 교사 중심의 설명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학 개념을 학생들에게 끄집어내어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학 교과서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공약입니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오래된 관습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제11공약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하는 공약입니다. 학교급 또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중요하며 조례에 따라 주기적으로 불법 영업을 단속하려는 교육청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요일 등 법정 공휴일의 학원 영업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노동이 근절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에 따른 선행교습 광고에 대한 단속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관습인 입시설명회의 사교육 강사 초청, 초빙 그리고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권유하는 것 또 알림장 어플에 사교육을 광고하는 등을 규제해야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선될 교육감의 진실하고 강단이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육감은 우리 지역, 우리 학교를 책임지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자리입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학생들의 입시경쟁 고통을 해결하고 꿈을 키워 배움이 구현되는 학교를 만들며 삶을 바꾸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을 구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교육 걱정 세상은 앞으로도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 경쟁 교육을 해결할 정책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당선 후에도 교육감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할 것입니다. 이러한으로 사교육 걱정 세상과 좋은 교사는 5월 20일 19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들을 초대하여 경쟁 교육의 고통을 해결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을 실현할 사람이 누구인지 서울 시민들의 배움을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낱낱이 파헤치는 국민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의 면접관으로서 국민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교육 걱정 세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이 경쟁 교육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려 할 때 언제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사교육 걱정 세상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